자 안녕하세요 오늘에요 에루엘이고요 오늘도 아US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뭐라지 selestro 45ت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팀 화이팅 자엔 이건 수호자의 검사고 와 말파야스 아우 진짜 할만한데?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 이 스킬을 생각못했네 나이스 나비 솔직히 이건 제가 못하긴 했어요 오오 뭐야 벌써? 자 이거는 제발 거인이 안나왔네 자 이러면 치솟과 정복자 와 나필이 진짜 개사기던데 저거 근데 뭐 초반은 세트가 겁나 센데 이걸 자 치솟도 있어가지구 아오 어디가 어허 케넨 워익 둘다 궁이 개좋은데 이걸간다고? 아오오오오 이건 내가 못했다 이건 모랑이지 여기이 아 이렇게 한명맞자 자르고 시작해 있기 때문에 아..잠깐만 뭐야 얘 전멸쌌네 자 나필이 블라딘은 뭐 쉽죠? 나이스 쉽지 얘네들은 자 이제는 강심 제발 이거 저희팀이 요네를 무조건 지켜야되고 와..팀 미쳤넣네 팀 미쳤넣네 아오오오오오오 얘네들 어떻게 이기냐 자 이제 거드라 자 겁나 센데 뭐야? 아니 뭐 이딴 챔터가 다있지? 미쳤네 아니 뭐야 이게? 좋아 나 피디 잘한다 자 아오 진짜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나이스 아니 뭐 이딴 챔터가 다있지? 자 이거는 선체파기자 와 야스옴 알파 진짜 나이스 나이스 찍어버려 그냥 스테라 가죠 나이스 뺏고 하나 와 이거 진짜 에바야 자 이번판은 초과 싸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고 이번엔 완전 탱템으로 가보죠 아오 얘 왜케 안죽어 나이스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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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나이스 아오 안되지 아 좀 죽어라 상대는 탐켄치 랭가 궁때문에 진짜 힘들거 같은데 얘들은 아오 안돼 큰일났다 자 강추의 심장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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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무대컷 나이스 자 이건 신화템 아이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거 이걸로 강추심장이나 해신작 쇼를 가죠 아오 아 뭐야 이 돼지들은 피가 안되라 아 뭐야 이거 풀피야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아오 진짜 돼지들 저거 이거 해신작쇼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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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발 죽어라 좀 이제 니까 womb 나이스 나이스 흐 아 아 랭거 탐켄치 이거 이거 진짜 신드라만 딱 지키면 되는데 나이스 랭글 컷 아오오오오 아파라 야 고음악이 왜이래 얘 좀 죽어라니 빠아아아아아 자 이건 가갑이죠 아 뭐야 쟤 미쳤네 아오오오 더러운거 보수 진짜 아 제발 죽어 아니 저게 뭐야 아 나이스 오씨 쟤 뭐야 너 아오 이게 지나 아오오오오 이건 태블블방을 가져오 체력 1000 증가 와 체력 천백 미쳤네 이거 아, 1,100이 아니라 1,100, 1,100이구나 아, 상대는 뭔 잡아야 되는데 아오, 이게 뭐야 이게 안돼, 가지마 자, 10회초 나가아 아, 궁 썼으면 좋은데 자, 그럼 확실하게 AP까지 가죠 악마의퐁 주문력이 450? AP팀 1개 갔는데? 미쳤네 이거 진짜 와아아아 궁극기 2,000딜 체력 12,000 괴물이네 오우, 잠깐만 오우, 잠깐만 오우, 이거 지게인데? 오우, 이거 지게인데? 오우, 이거 졌다 아아, 이거 지네 이거? 오우, 이건 또 왜 맞아아 아우우우, 진짜 아우우우우우, 진짜 아까비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한번 아레나 해봤습니다 아 근데 거인 증강치가 떴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